네, 진주에 있는 노출시계입니다. 웰가 프리베이트 스쿨에 설치되어 있는,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노출시계입니다. GPS 시계를 달아서 3만 년의 1초도 안 틀립니다. 지금 현재 4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네, 50초입니다. 이제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시간이 움직인 것을 보셨습니다. GPS 시계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3만 년의 1초도 안 틀리는 대형 노출시계, 바늘시계입니다. 비바람을 맞아도 튼튼하게 잘 돌아가는 시계입니다. 이상입니다.